안녕하세요. 찌리찌리찌리박입니다. 오늘 나온 곳은 잠실탄천 합수부구요. 한강이죠. 지금 시간이 8시 한 5분 조금 지나고 있는데 아침 일찍 나왔어요. 날씨가 겨울이네요. 겨울. 지금 손하고 얼굴이 시려울 정도인데 이제 진짜 낚시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여기서 낚시할 것은 제가 바다에서 갯지렁이 산게 조금 남아서 여기서 원투를 하려고 나왔는데 붕어 잡을거에요. 붕어 아니면 잉어. 날씨가 추워서 잡힐는지 모르겠네요. 일단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저 집에 가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일을 안갖고 왔거든요. 운이 좋은 지렁이들은 방생을 했구요. 네 저는 오늘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.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.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낚시하는 모습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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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봐요 안녕